여기 지금 어떻게 해주마요? 여기 지금 어떻게 해주마요? 최종 강심자는 누굽니까? 고맙습니다. 두드러니는! 그대는 나의 여신! 강심자! 주석 특집 패션! 야 좀 시끄러워! 갓기우! 너무 행복해요. 다들 되셨습니까? 너 많이 컸다. 이걸 노리신 건가? 하자! 날 위해서 좀 해줘요! 고파 풀어줬어! 오이네 진짜. 걷기 위한 수선을 했다. 어우 깜짝이야. 빨리빨리 들어가고 머리를 한 번 씻어. 그냥 반칙이요? 원하세요? 렛츠고! 여자 사모가 입고 있는 거. 신경은 쓰여요. 눈에 좀 밟히고. 코로라기 부르면 5초 만에 달려가겠습니다. 이대로는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구요.